충남도는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건립 지원 공모해 아산과 논산, 청양과 태안이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총 121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신축 보수하거나 현대화하고 정보와 자동화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을 구축 가동하면 자동화 설비로 생산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정보와 규모화해 상품성을 높이는 등 산지 유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